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랑기타의 전문진입니다. 오늘 저희가 영상을 찍으려고 모였는데요. 오늘 찍을 영상은 저희가 발간했던 말랑기타 교재, 교재에 관련된 영상을 찍으려고 모였습니다. 여기 교재에 나왔던 저희 연습곡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연습곡들을 한번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들께서 책으로 기타를 공부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모여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으니깐요. 이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기타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저랑 같이 한번 출발해 보시죠. 첫 번째 곡은 저희가 페이지 31페이지에 나오는 Falling Slowly라는 곡인데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초 코드가 나와있는 첫 곡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적인 코드들을 이용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른손 리듬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은 것들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본적인 4비트, 한마디에 4번 치는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한마디에 그냥 한 번만 치게 오는 표로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곡을 치시는데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적데도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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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